안녕하세요 오늘은 한국은행 강원봉부 방문했구요 예 박물관이 계속 닫혀 있었는데 지난주부터 열었다고 합니다 예 그래서 한번 구경해 보도록 하구요 어 이런 재정 가정 보면 겨냥 5원 겨냥권들이 있네요 어 그리고 100원 짜리들 미사용으로 쫙 있습니다 예 아 그래요 아 그 영상도 안되는 거겠네요 위조지폐간별법 입니다 5만원 짜리 5천원 아니 만원 짜리 그리고 5천원 짜리 그리고 천원 짜리 이제 위폐간별법 이구요 요거는 이제 위폐간별기 입니다 어 나도 화포속의 주인공처럼 이렇게 좀 꾸밀 수가 있는데 아직은 어 실행이 안되구요 요거는 이제 트릭아트로 에 한국은행에 들어가는 모습을 찍을 수 있습니다 어 그리고 전통 이런 예 광복 50주년 예 어느 밴드 로고 조에 이런게 있고 음 가운데 오시면은 아 으 으 이렇게 이제 모양을 요렇게 매달아 놓은 것도 있구요 평창 올림픽 그리고 이렇게 이제 북한 돈 부터 예 세계 각종 집회가 있습니다 음 오늘은 간단하게 춘천에 화폐박물관이 오픈해서 와 봤습니다 예 어 주 각 그 한국은행에는 간단한 화폐박물관이 있는 것 같습니다 예 오늘도 구독과 좋아요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